민선 8기 충남도가 분양 전원 아파트를 공급합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 당선인 인소위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리브투게더 아파트 3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는데요. 입주자들은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내고 5년간 거주한 뒤 입주자 모집 때 공지한 금액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가구는 장기 입주를 고려해 60에서 80제곱미터 중형주택으로 건설됩니다. 아파트 단지는 입지 여건이 우수한 곳에 500가구 이상은 규모로 짓돼 수요자 선호도를 고려해 브랜드 아파트 건설 사업자 참여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인소위는 민선 7기에서 추진됐던 신혼부부형 장기 임대주택인 꿈비채는 종전과 같이 유지해 도민들이 장기 임대나 분양 전환을 고를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혔다고 설명했습니다.